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The cost of blank are well documented. 빈칸의 비용은 잘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lamented. Martin Luther King Jr.는 그것들을 lamented them, 그것들을 한탄하였습니다. When he described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 because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자 그걸 뭘 했냐면은 그 사랑스러운 시. 여기서는 that은 그 라고 해석하는 지시 형용사네. 자 이것을 그가 묘사했을 때. 명사 되니까 당연히 꾸며줘야 되겠죠. get written. get pp 수동태를 사용했네.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은 아름다운 시. 왜?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노크했기 때문에 문에다가. 자 perhaps, 누군가가 노크를 하다 보니까 시를 쓰려고 했는데 시 생각이 확 까먹어버린 거지. 요즘 쌤 같나 보다. 자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happened in 1797.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예제는 예시는 1797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자, when Samuel Taylor Coleridge started writing his poem Kubla Khan. 자, Samuel Taylor Coleridge라는 이 사람이 그의 시 1번이라고 하죠. 자, Kubla Khan을 쓰기 시작했을 때. 쓰기 시작했던 1797년에. 이거는 관계 부사구나. 자, from a dream. he had. 그가 가졌었던 그 꿈으로부터. 당연히 됐다나 생각되어 있고.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거야. 근데 그거를 시로 쓰려고 했어. 1797년에. 자, 그러나 그때 was visited. 방문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여기 A, but B. 이렇게 되겠다. 자, by an unexpected guest. 예상치 못한 손님에 의해서 방문되었던 1797년.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왔던 걸 바탕으로 시를 쓰려고 했는데 손님이 왔어. 그러니까 까먹어버린 거지. 자, for Coleridge, by coincidence. 우연에 의해. 이 Coleridge에게는 The untimely visitor came at a particularly bad time. 그 untimely, 시기 적절하지 못한 방문객은 특별히 나쁜 시간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He forgot his inspiration. 그는 그의 영감을 잊어버렸고. And left the work unfinished. 그리고 O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리브의 O형식의 기본 해석으로 하면 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그래서 그 작품이, 작품이 끝나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약간은 의역을 해줘야겠다.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 자, 그래서 많은 문서화된 경우들이 있지만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지. 자, 갑작스러운 중단. 갑작스러운 방해.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rofessional in critical role such as... 어휴, 좀 길다. 자, 여기는 당연히 또 명사 뒤니까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 갑작스러운 방해에 많은 서류화된 경우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에서의 의사, 간호사, 통제실, 요원, 그 다음에 스탁 트레이더, 주식 중개인, 그리고 파일럿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They also impact most of us. 그것들은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자, ing 분사금이죠.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and generally increasing stress level. 그래서 일의 생산성을 느리게 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자,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2번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3번이라고 하자. 자, 그러니까 요 맨 마지막 문장 좀 길긴 했었는데 자, 누군가가 이렇게 좀 방해를 하고 중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방해가 되고 이러는 게 이런 전문가적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빈칸은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 disruption이겠다. 방해, 그죠? 자, 그것의 cost, 대가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뭐, interruptio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isruption의 동의어였습니다. 여기까지